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2023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해설을 담당한 최적이고요 일단은 고1 통합사회 그것도 11월 비록 12월에 치러지긴 했습니다만 이 시험지 자체가 그렇게 어렵거나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엄청 큰 부담을 주던 그런 과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양적인 부담은 있죠 전체가 9단원이고 그 다음 이 시험도 9-1단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막 퍼져 있어 그래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개념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맞췄냐 그러진 않을 거고요 선생님이 이 통합사회 해설을 할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설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해설지가 어차피 좀 간략하지만 나와있기 때문에 정답률을 쭉 한번 봤어요 딱 다섯 문제만 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정답률이 아주 망가진 것들이 첫째 장에서 3번 5번 그 다음 둘째 장에서 또 이렇게 특히나 법파트와 경제파트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서 문제를 틀리면 1번 문제 별로 안 틀립니다 뭐 해서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일단은 지금 이 통합사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사회탐구 공부를 또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과, 이과를 굳이 지금은 크게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탐구 쪽 공부하는 친구랑 과탐 쪽 공부하는 친구들이 나뉜다면 이제 여러분은 해당되는 시험지에서 좀 재미를 느끼거나 혹은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학년 올라갈 때 내가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정치와 경제 혹은 동아시아사 등등 과목을 배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될 건지 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째 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아 얘가 정답률이요 36%야 오답률 말고 정답률이 그래서 왜 많이 틀렸을까 얘가 지금 4단원 문제로서 특히나 법파트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된 친구들한테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하지만 이거 좀 부담스럽다는 친구들한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느낌일 텐데 바로 풀어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대통령이 머무는 곳 관저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5개 집회, 야외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고요 헌법에 위반된다 줄이면 그냥 위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에서의 모든 집회를 그냥 예외도 없이 싹 금지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뭐냐 이미 써 있어 여기에 자유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키워드만 보고 푸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뭐 집회의 자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이 과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는 자유권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사실상 1번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 이걸 한 번 배운 친구들은 다 익혔을 때 전혀 거침없이 얘는 청구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안 된 친구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할 때 성격 중심으로 공부하거든요 권리의 성격 자유권은 소극적이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1번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이다 하나만 더 적어도 된다면 방어적 권리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국가가 개인들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배제시키는 간섭을 배제시키는 소극적 권리이자 방어적 권리이다 정답 2번이고요 바이마르 헌법은 1919년이에요 혹시라도 선생님의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법파트에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최초로 보장되기 시작한 권리가 뭐냐 사회권이에요 3번 틀렸고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다 이것도 사회권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다 이미 써있어 참정권이라고 진짜네? 그렇죠 참정권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는 3번에 답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더 두텁게 보장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권리중심 혹은 가슴이 웅장해지고 끓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 하면 정법이 잘 맞을 거고요 감사합니다